야, 내가 아는 애가 여기 근처 사는데 자기 껴서 셋이서 놀자는데 어떡할래? 뭐라고 할까? 너 편한 대로 해 그래, 기왕 노는 거 셋이서 노는 게 재밌지? 근데 뭐 하는 애야? 아, 그건 좀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각자 읽은 책을 바탕으로 과제를 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다음 시간까지 제출하세요 요약이면 쉽네 한 시간 안에 끝나겠군 뭐 안 그래도 생각해놓은 거 있었는데 잘 됐다 왜 받음? 어차피 버릴 건데 귀찮게 거기다 전단지 나눠주려고 지하철 입구 쪽에서 여러 명 길막고 있는 거 보면 더 받기 싫어짐 음, 그래도 내가 받아주면 조금이라도 빨리 퇴근하실 수 있으니까 전단지 받는 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한 번은 피곤해서 그냥 지나간 적도 있는데 좀 마음에 걸리더라 아, 망했네 예기치 못하게 돈이 너무 많이 나갔네 어쩌지? 다음 월급까지 3주 남았으니까 지금 잔액이 얼마더라 대충 나누면 하루에 15,000원 정도 써야 되네 적당히 조절해서 아꼈으면 되겠지? 적당히 조절해서 아꼈으면 되겠지? 적당히 조절해서 아꼈으면 되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